안녕하세요. 고수영만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애박보, 아니 이기는 쉬운 문제이지만 수순이 아주 중요합니다. 수순이 틀리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. 이기는 방법,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차로 장군 치는 수는요. 사로 맞고 마장을 치면은 차로 안 맞고 궁이 돕니다. 이렇게 도니까 이걸 때릴 수가 없죠. 상이 있어가지고. 이거 곤란해졌는데요. 곤란이나마나 이거는 안됩니다. 이거 쳤는데요. 안되겠죠? 그래서 여기서 수순이 차장치기 전에 이 마루 먼저 장을 쳐야 됩니다. 그럼 어떻게 여기서 지금 피할 수 있는 게 차로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 놓고 차장을 쳐야 궁이 돌 수가 없죠. 상이 아무 필요가 없어져요. 그럼 여기서 사로 막을 수밖에 없죠? 이때 어떻게 할까요? 이때 뭐 어떻게 하나 하나 이거 때리면 됩니다. 이렇게 차로 못 먹죠? 맛 때문에 꼼짝 맙니다. 간단하죠? 먼저 마장을 쳐서 차장을 치고 살을 때리면 간단히 이기게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